안녕하십니까? 피해싱경수학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 3주니까 36톤이지? 60도니까 이거는 몇이야? MG사인세타니까 30에 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2분의 사인? 2분의 루트 3입니다. 15루트 3 계산해 둘러 15 곱하기 1.732 25.98입니다. 26을 얻게 그러면 얘는 프릭션이 또 있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였어? 0.3입니다. 아니지. 30 코사인 60도니까 15가 되겠지? 15가 엑셀러레이션 곱하기 0.3이지 그럼 얘는 4.5L에 프릭션이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100 마이너스 플러스 26 왜 26이에요? 26 더 주잖아. MG사인세타가 아 맞다. MG사인세타 알아보라. 이거 3kg에요? 5kg 아니라 3kg에요? 30 곱하기 0.3 왜요? 안 돼 저게 5kg가 30 곱하기 0.3 3kg에요? 됐어? 그렇구나 MG MG사인세타 30 곱하기 30 곱하기 30 곱하기 여기서 빼야지 텐션 2가 있지 여기 텐션 1이 있긴 4.5 빼고 텐션 2까지 뺀게 3행이 나왔나 30 30 빼기 4.5는 저 너머스 곱하기 1.3 그럼 이게 얼마야? 21.5지 그럼 100 121.5 여기 텐션 2 엇셀러레이션 13.3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게 20이지 왜 15요? 이거 0.5라고 그랬지 10N 30 여기 5N 그게 여기로 작용하는 거니까? 그럼 T2 빼기 T1은 얼마야? 싱인 코사인 2A가 되겠지? 30 코사인 응? T2 빼기 T1 마이너스 10까지 있지? 그니까요 그게 2A T1 마이너스 5가 T 에 에 에 에 그니까요 이거잖아 그럼 이 세식을 다 더해야겠지? 6A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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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빼기 15니까 몇이야? 17.7 106.5가 되지? 17.7이요 17.7 그래서 A는 7.7 바꿔서 내가 이렇게 되겠지? 그니까 그니까 나 온 줄 알았어 곱하기 3을 해 17.7 곱하기 3 곱하기 3 몇이야? 53.1이요 이게 53.1이니까 121.5에서 53.1을 빼봐 121.5에서 53.1을 빼봐 121.5에서 53.1을 빼봐 121.5에서 53.1을 빼봐 그러면은 68.4 나와요 캬 감동적이네 그럼 T1은 A 플러스 5니까 17.7 더 23.5지 22.7 아니 22.7이 되겠지 캬 아 아